공바리팟니 존나 오징어 닮으셨네여 오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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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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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징어 맞습니다 너 낚싯대 있어? 없어 그러면 낚싯대 만들어서 낚시 해가지고 지금 낚시 비싸! 무슨 뭐지? 흰동가리 하나에 이은인가 해 아 진짜? 응 그래 그냥 낚시로 돈 벌자 지금 빨래야 돼 Hey here Where are you? 뒤 시발아 여깄다고 뭐해 0825 상점을 봐 상점 아니 뭐하누 나 핑 때문에 랩걸려서 그러잖아 진짜 나 뭐줘 우리 여기서 낚시나오면서 돈이나 벌자 그래 저거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나 낚시 해본적 없는데 낚시 그냥 여기 해놓으면 돼 그냥 물 던지 넣으면 돼 철퍽 지금 그래 방금 오른쪽 클릭하면 돼? 어 오른쪽 클릭하면 다시 먹어야 돼 어 잡았다 생이여 아 이렇게구나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저 쓰레기 같은 아니 쓰레기 같은 건 좀 심했다 저기 좀 미안 나 진짜 3일 갈아넣었어 미안 미안 쓰레기 쓰레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뭐 그냥 좀 불필요한게 많아보이는 집이 좀 편하고 예쁜 집으로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뭐야 시가 누나 나 낚았는데 누나 몸이 들어 실화야? 아 너무 짜릿해 이 종 연어 넓게 아 아 그렇게 갑자기 넣으면 아 아 시 시 시 시 공파 말 좀 하고 너 갑자기 소매 넣기 하면 안 돼 미안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지 어 너무 너무 열정적이야 그래 이런 맛을 뭘 했다고 마인크래프트가 너무 순수하면 또 그래 한동안 순하게 지는 거지 초음 누랑 있으면 다르지 내가 원래 괜히 데리고 올라 했던 게 아니라니까 고치 고치 그럴 수 있지 어 발음 방금 좀 위험할 어? 위험했는데 발음 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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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왼쪽에 친구 왔어 괜찮아 날 짜릿하게 만들어줘 크리퍼 어 느끼지 못하였군 까비 이 초음 그녀는 대체 무엇이길래 바로 그 사람을 터뜨려 버린 거지 하 눈빛만으로 아래 아래 벌써 그렇게 가버린 맘 안 되는데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야 저렇게 빨리 터지면 우리 초음으로 못 느끼는데 마크에는 막 그런 거 없나 뭐? 미X 같은 거 없겠지 만들려면 근데 만들려면 어 근데 누나 응? 와인크래프트에다가 성인샵 지을래 여기 있는데 성인샵? 어 그거 맞냐? 야 이 개 너무 아니겠지 야 이 개새끼야 그거 맞냐? 너무 아니겠지 야 나 지금 이번 섭에서 저번 섭에서 하던 그 야XX 도서관도 해달라는 거 지금 걸고 있는데 그거 맞냐 이 개새끼야? 누나 하자 아아 드라마 하자고? 거기다가 누나 당근탈 어 나 수담이한테 전화 오는데? 한번 바꿔 오케이 일단 약간 그런 거지 일단 어린이들 상대로 유튜브 잘 하는 분들은 못 들어오는 곳이야 일단은 방송 불가 야XX 고 철거 당한다고요 어차피 철거 익숙해 이제 철거 익숙하다고 아 책방 괜찮은 거 같은데? 책방 만들곤 힘들어 지하에다가 성인샵을 만드는 거야 몰래 어 비아이피만 지하로 몰래 몰래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 약간 사장을 유미라고 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르르니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? 악당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가 일시대의 조카가 돼주겠다 이 말이야 누나 누나 쪽으로 뭐 갖다 주워줘 응? 어디? 말 말 그 위자 같은 거 같은데? 진짜 봐도 그래별 게 다 나오네 계속 젖게 만드네? 응 conduct deton굿 괜찮지 죽 donc 미안 내가 늦 cosежд 안하고 아ắc 미친 논 아닙들아 거기가 젖었다는 게 아니라 발이 젖었다고요 아이 인자 무슨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. 저 personnel 네 정말 음탕이 죽겠네 태식들 무슨 생각 했네? 나 발 젖었다고 했는데 응 우리 추억 누라가 그냥 아, 큰일 났어. 누나, 무기에 야한 이름 적어가지고 팔게 어때? 그럼 낚싯대는 뭐라고 해야 돼? 오리XXXX 책 찍 이런 걸로 한 번? 오, 좋다. 한 방에 보내드립니다. 당신의 욕구 한 번에 끌어올리는 낚싯대. 아따고 하지만, 이 느낌? 고객님, 조금만 왼쪽에 더... 깊숙이 ㅅㅂ 얘들아 얘들아 이 누나가 서태시키 있을 것 같아 깊숙이 뚫어주는 중 수선 낚싯대에 붙인 다음에 언제나 너와 함께라면 처음이야 이런 거 하면 돼요? 늘 처음처럼 아 나 저거 더 깊은 곳으로 볼 때마다 좀 그래 야! 아니 이 새끼들 낚으면 내 몸으로 안 들어와 얘네들 지들 마음대로 봐 야 꽁파리파 넣을게 날 맞는 곳으로 넣으라고 얘들아 잘 맞춰보라고 니가 제대로 못 맞추니까 옆으로 새는 거잖아 웬만하면 다 아는데 유튜브야 아 또 젖었어 아 또 젖었네 이젠 다 젖었네 아 너무 많이 젖어졌는데? 그러니까 누나 옷 다 젖었어 아 어떡해 아 그전엔 바지만 젖어온는데 괜찮아 말리면 되지 금방 말라 아기는 어떻게 튀어나와 과제를 했다던데? 안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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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괜찮아 괜찮아 차 잘 참았다 응 원래 차 안 나왔나? 형 앞에 떠다니는 오징어랑 똑같이 생겼다 저거 투수야 뭐라는 거야? 아니다 오빠 오징어 안 닮았다 맞다 나 오징어 아니야 뭘 손넘어 투수 오징어는 국룰이야 여러분 오 투수도 오징어 아니다 그래서 그 청이야 얘들아 리플렉트래 영어로 존나 귀엽네 반사 이지랄 이즈 더 포킹 리플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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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리고 낚실때 조옹님 조옹님 그래서 예 직천자 안보니 청비투수가 오징어 닮았다고 하는데 그냥 인정해주는게 맞을까요? 공바리판이 존나 오징어 닮으셨네여 오징오징 오징오징 공징공징 공징공징 저 오징어 맞습니다 아니 공파야 미안한데 나 잠깐 내 옆에 만약에 몬스터가 오면 왜왜 가게? 무슨일이야 어디 가게? 쌀 거 같아 누나 빨리 찾아가 와야돼 알았어 조옹 누나 쏴러 가버렸어요 목조각 좀 목조각을 말해도 좀 더럽고 약간 야하지 않아? 오줌 쏴러 가버렸어요 샛 이럴때 싸인만큼 툭툭 건드려요? 안돼요 싸버리고 가버린 사람한테 어떻게 건드려 예민한데 아 공파야 다 쌌어? 다 쌌어 응 미안한데 네 활 떨궜어 응 네 활 쩔 들어 근데 족구린거 버려 응 쓰레기야 오징어 줘 그냥 오징어야 맛있게 먹어라 오징어 근데 존댓 빠왔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인정 저 똥구멍 뭐야? 똥 똥구멍이 왔어? 입 아냐? 똥구멍이야 내가 아는데 똥구멍 맞아 저거 오 쉣 아아 이 새끼 나한테 비벼 아 입이야 이빨 있잖아 똥구멍이 이빨 있을 수도 있는데 오 쉣 그 좀 직능성 있는 얘기다 똥씨발 그러면 별모양으로 갈려나오겠네 오 쉣 오 쉣 오 쉣 그거 알지 케이크에 뿌릴 때 약간 그거 있잖아 아이싱 올릴 때 오 쉣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오늘 요즘 내 티게드 그런 글들이 많았나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 주셨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응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우리 공파가 또 예민한 시기지 맞아 공파 또 해소 안 한지 됐잖아 맞지 맞지 쌓일만 했지 좀 잘 흥분하긴 해 요즘 특히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흥분되면 관심은 많이 받는데 관심만 받으면 또 안 되거든 천명이 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흥분한데 어후 짜릿해? 짜릿한데 어후 화면 너머로 날 바라봐줘 이거 얼마나 짜릿한데 야 얼마나 짜릿하냐고 봐봐 응 나 이렇게 터졌어 어 어? 옆에서 터졌는데? 무슨 깜짝이야 쉣 바로 보내버린 오 젠장 저기까지 날라가버린거야 공파참 제네도 오는 것 봐봐라 니 니 냄새 얼마나 심하면 여기까지 오냐고 그냥 담꽃이 내고 살 수 있는게 아니야 너 씨발 한 마리는 나한테 오는데? 뭐야 나한테 치웠나? 아니 씨발 나 왜 나한테 오는거야 야 너 개새끼야 야 야 뭔 소리야 뭘 미쳤어 뭐야 나한테 왜 들어오지? 몰라 계속 계속 넣지 말아줘 미안 왜 계속 넣어 그냥 원하잖아 애들이 미끌미끌한 것들이 나한테 말고 눈한테 들어가고 싶대 녀석들 밝힌다니까 또 집은 잘 찾아오네 그니까 complained 없나 그니까 OH VIBA FB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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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almente 일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无elles transporting 뒤 exhibits